모델이 리셋 MODX 악기 바꿀 때마다 볼륨이 리셋 되나요? 좋은 질문인데 저거는 리셋이라기보다 원래 소리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어떤 음색을 하나 고를게요 예를들어 피아노가 있어 자 지금 CFX 피아노라는 음색을 골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 끝에 있는 메인 볼륨 슬라이더 말고 지금 여기 화면 보면 얘가 이제 CFX 거든요 요거 요거 지금 볼륨이 118이에요 하필이면 118이네요 자 118인데 내가 이게 이제 이걸 뭐 슬라이더 조정한답시고 막 만져가지고 이 1번 슬라이더를 제어해서 1번 슬라이더 메인 볼륨 슬라이더 요거 말고 요거 1번 1,2,3,4,5,6,7,8 있죠? 1번 움직이면 움직이죠? 화면 보이시죠? 움직여요 자 그래서 내가 이 CFX를 골라놓고 이 파트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볼륨을 예를 들어 한 13정도로 내려놨어 너무 작다 52정도로 할게요 너무 안들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음색 갔다가 오면 다시 118로 돼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다시 내려 다시 다시 64 57 57 아 오케이 이 정도 볼륨 좋겠네 그것도 딴 데 갔다 와 그럼 다시 또 118이 돼있어요 이거는 최초의 이 악기가 저장이 될 때 이 세팅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러오면 그냥 그 상태가 불려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 마마님처럼 내가 뭔가 이걸 편집을 했다고 야 나 이 음색 골랐을 때 볼륨이 77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기존의 CFX 스테이지를 그냥 골라서 쓰기만 한 게 아니죠 지금 고른 다음에 뭐 했어요? 편집을 했단 말이야 이 조그만한 거 하나 건드려 놓은 것도 새로운 음색이에요 난 이제부터 CFX 스테이지를 볼륨 77로 넣고 쓸 거야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장을 해서 이 음색을 내가 골라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이 있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저장하면 기존의 CFX 스테이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? 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여러분이 이건 제조사 공통이에요 이건 공통 지식이야 여러분이 롤랜드 건반을 샀어 예를 들어 거기에 음색이 예를 들어 100개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 100개는 여러분이 죽었다 깨져도 지울 수가 없어요 야마하를 샀어 야마하 신디 안에 음색이 200개 있어 200개를 다 들어봤어 그리고 200개 중에 뭘 지우고 싶어 절대 못 지워 사용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장에서 아예 심어갖고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200개 중에 뭔가 하나를 골랐잖아 지금 고른 다음에 내가 편집을 해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그거는 기존에 있는 놈을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유저 음색으로 따로 보관됩니다 내가 만든 음색이다 이거야 사용자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CFX 스테이지를 77로 변화를 시키고 이 스토어라는 버튼이 저장 버튼이에요 이거 눌러봅시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는데 첫 번째 버튼이 지금 화면이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Save as new performance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 그치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이지 그래서 이제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제가 예를 들어서 볼륨이 77이니까 CFX 스테이지 77 뭐 이 정도 이름으로 해서 Done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CFX 스테이지 77은 여기 77이고 이건 제가 만든 음색이에요 이건 내 거야 어 내 거라고 기존의 CFX 스테이지는 안 없어졌어 이미 있어요 안에 보존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저 음색이야 내 거야 내 거 내가 만든 음색 그래서 앞으로 이 음색을 골라서 쓰시면 나는 77몰륨짜리 CFX 스테이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